2021년 11월 12일 금요일, 굿나인 깊은 밤의 시그널. 반갑습니다. 나연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추웠지만 하늘이 너무 예뻤어요. 다들 하늘은 보고 살았는지 궁금하네요. 너무너무 예쁜 하늘 아래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고 있네요. 오늘도 정식 출근했습니다. 생존신고. 이렇게 날씨가 좀 서늘해지면 이분의 노래를 꼭 듣게 되죠. 이소라, 바람이 분다. 오늘 첫 곡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심야 콘서트라는 코너가 있는 날이죠.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덕력을 마음껏 뽐내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아무래도 금요일이라 다른 날보다 접속자 수가 적다고 제가 저번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더욱더 제 덕력을 편하게 뽐낼 수 있는 날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모든 노래를 다 통틀어서 누구 노래를 제일 많이 들었니 하면 이소라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라고 하면 조금 표현이 약하고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너무나 사랑하는 아티스트 이소라. 오늘은 이소라 특집입니다. 제가 심야 콘서트 할 때마다 이 뭐랄까 너무 흥분되는 마음을 감추지 못해서 더듬고 말을 더듬고 아니면 너무 말이 빨라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최고로 빨라질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마음을 편안하게 다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바람이 분다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여튼 오늘 첫 곡은 바람이 분다였습니다. 제가 한 시간 안에 이소라라는 아티스트를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소라 육집, 육집 맞죠? 그쵸? 눈썹달이라는 앨범 바람이 분다가 수록된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한 시간 동안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모자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소라 육집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바람이 분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소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곡입니다. 이 앨범, 육집 앨범은 방송활동을 거의 안 하셨어요. 그래서 클립이라고 해야 될까요? 라이브 클립 같은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바람이 분다 육집이 그렇게 처음부터 대박이 나는 앨범은 아니었고 아름아름 점점점 알려지면서 명반으로 기록되는 앨범이 되었습니다. 이 앨범이 2004년도 앨범이에요. 2010년이었죠. 음악 웹진 100비트에서 선정한 2000년대 100대 명반에서 6위에 랭크되기도 했던 앨범입니다. 사실 제 맘 같아서는 6위가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순이긴 한데요. 저는 약간 2위는 해야 되지 않아도 썼나 적어도. 어떻게 이 앨범 위에 5개가 더 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앨범이에요. 저는 이소라 앨범 중에서는 7집을 가장 좋아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집도 정말 좋아합니다. 2위라는 건요. 7집이 1위라는 뜻이었습니다. 바람이 분다라는 노래는 이승환, 더스토리의 이승환 씨가 작곡을 했어요. 그런데 이승환 씨 하면 이제 떠오르는 우리 공장장님, 드림팩토리의 이승환 선배님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아니고요. 피아노 치는 이승환 씨입니다. 이분이 이제 바람이 분다 노래를 쓰셨는데 바람이 분다는 멜로디도 정말 좋지만은 가사가 어떻게 보면 진짜 일품이 아닐까 첫 가사로 모든 게 끝나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노래가 제일 그런 것 같아요. 바람이 분다. 이 첫 가사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모두 다 쓰러지지 않았을까 바람이 분다라는 이 말은 요즘에 시에서도 꽤나 많이 쓰이더라고요. 시집의 제목이기도 할 정도로 이 바람이 분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육집의 가장 대표적인 문장이 아닐까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목소리가 이승환 선배님 목소리가 워낙에 좀 스산하게 바람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첫 가사랑도 좀 잘 어울렸던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가사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글썽이던 눈물을 쏟는다. 저는 이소라 선배님 가사가 되게 좋다고 느낀 게 뭐였냐면요. 가장 일상적인 단어들을 너무나 시적으로 그리고 공감이 가는 가사로 풀어낸다는 거 그게 좀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우리가 대부분 그런 일들 있죠. 뭔가 생에 큰 일이 있거나 이별을 하거나 하면은 길었던 머리를 자르잖아요. 머리카락을 자르는 일을 하는데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딱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저는 이 가사 중에서 바람이 분다 가사 중에서 가장 일품인 가사는 여기인 것 같아요. 사랑은 비극이어라. 그대는 내가 아니다.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여기 브릿지 2절 후렴 이후에 나오는 가사인데요. 이게 진짜 맞는 얘기 아닌가요? 그대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은 비극이다라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좀 가슴을 후렴파는 가사가 아닌가. 근데 당시에 이 앨범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소라언니의 그 딕션을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사랑은 비극이어라를 사랑은 비둘기여라. 그대는 매가 아니다. 뭐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 당시에 이 노래 처음 듣고 나서 가사지 보기 전까지는 사랑은 비둘기여라로 들었던 것 같아요. 비극이어라로 잘 안 들려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재밌죠? 사랑은 비둘기여라. 그대는 매가 아니다. 이소라 선배님의 가장 대표곡이자 명곡이죠. 바람이 분다로 눈썹달 소개를 를 하려고 합니다. 이 눈썹달 앨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이 당시에 2004년에 발매되자마자 샀었고 근데 그 앨범을 잃어버렸어요. 정확히는 앨범 커버만 있고 안에 CDR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샀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앨범이 커버가 굉장히 독특하죠. 구겨진 세틴 같은 뭔가 특이한 재질의 천으로 돼 있는 거기에 눈썹달이 이렇게 박혀있는 그런 앨범 재질이거든요. 굉장히 구겨져 있는 느낌인데 사실 제가 앨범을 만들면서 제작하면서 알게 된 거는 이렇게 천으로 앨범을 만들면요.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앨범으로 사실 이 바람이 분다 앨범 눈썹달 앨범은 이 천으로 된 것도 그렇지만 그 안에 내지가 다 달라요. 한 장 한 장 다 다른 재질의 종이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단가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디자인이에요. 게다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디올 향수였나? 듀니라는 디올 향수를 뿌려가지고 발매를 했었는데 물론 제가 샀을 땐 냄새는 전혀 안 났었는데 여튼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앨범으로 돈을 벌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지 않으면 이런 앨범을 만들 수가 없는데 당시에 금방 절판이 되었습니다. 앨범 커버가 워낙 독특하기도 했고 당시에 이소라 매니아들이 그 첫 앨범 처음 찍었던 앨범들을 금방 절판이 되게 했고요. 그 다음에 2008년경에 재발매가 되었지만 이것도 금세 절판이 됐다고 해요. 저는 이거를 두 개나 가지고 있는 처음 찍었던 거 하나 그리고 2008년경에 찍었던 재발매 버전 하나 해서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덕후 같죠? 그쵸? 두 번째 노래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눈썹달 앨범의 첫 곡이에요. 이 곡은 Tears라는 제목인데요. 작곡은 강현민씨가 했어요. 강현민씨 하면 예전에 음악 좀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일기예보 인형의 꿈 인형의 꿈이란 노래 아시겠죠? 그거 곡을 쓰셨던 분이고 또 러브홀릭의 또 멤버자 프로듀서 그렇죠. 그래서 러브홀릭으로도 강현민씨를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그 강현민씨가 작곡을 했고 그리고 이소라가 작사를 한 Tears 들으려고 합니다. 이 노래는요. 언제나 그렇지만요. 가사가 정말 죽입니다. 이소라 Tears 듣고 왔습니다. 가사가 좁고 어둠 방 거울 속에 나 그늘진 얼굴 참 못생겼어. 저는 이 앨범을 처음 들었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Tears가 첫 곡이잖아요. 그때 첫 곡부터 쭉 듣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나를 못생겼다고 하는 게 노래에서 근데 우리가 이거 너무 잘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거울 속에 나 참 못생겼다. 이런 느낌 이거를 진짜 촌철살인처럼 첫 가사 이 앨범의 첫 곡 첫 가사 이거를 딱 배치를 하셨어요. 이 노래에서 저는요. 너무 와닿았고 화를 내도 그게 좋아 나를 울려도 돼 너의 관심을 다 내게로 돌려줘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소라언니가 노래를 할 때 화를 내도 그게 좋아 하면서 이렇게 호흡을 쭉 뺐다가 이렇게 들이키는 느낌의 그 부분이 좋아해서 너무 섹시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슬픈데 되게 섹시하다. 너무 그 이게 공존할 수 있는 건가? 근데 저는 제 취향인 것 같아요. 항상 약간 슬픈데 섹시한 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예전에 영화도 왕가위 영화 같은 거 보면 되게 좀 뭐랄까 매혹적이면서 좀 관능적이면서 슬프거든요. 그래서 왕가위 영화를 꽤나 좋아했었는데 약간 이 티얼스의 이소라 목소리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아닌가 슬프지만 절망적이지만 섹시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라디오에서 그때 난 행복해가 나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테이프에 녹음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이소라를 처음 만났던 기억인 것 같아요. 라디오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그걸 녹음해서 이렇게 집에 계속 틀어놓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 뭐냐고 귀신 나오겠다면서 되게 싫어하셨던 싫어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사를 되게 싫어하셨어요. 난 행복해 근데 여튼 지금은 저는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 이소라 덕후가 된 나인입니다. 강현민씨의 노래들은요 멜로디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모던 락 사운드를 꽤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티얼스에서는 모던 락 사운드와 아주 멜로디컬한 멜로디가 굉장히 강점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그냥 다른 앨범이었다면 다른 사람 앨범이었다면 이 티얼스가 타이틀곡이었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저는 이 노래가 되게 좋았어요. 당시에 물론 그 다음 트랙들을 듣지 않고 생각했던 거죠. 아 이 노래 완전 타이틀인데 이러면서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다음 곡은 정말 더 난리가 나니까요. 3번 트랙이 바람이 분다 라는 노래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갑자기 또 확인을 하러 가야지. 그쵸. 3번 트랙이 바람이 분다 라는 곡이고 4번 트랙이 이제 그만 이라는 곡입니다. 이제 그만 다들 모르실 거예요. 육집의 눈썹 달 이라는 이 앨범의 타이틀곡은요. 바람이 분다가 아닙니다. 이제 그만 이라는 곡이거든요. 다들 모르더라고요. 워낙에 바람이 분다 라는 노래가 그 당시에도 이제 그만 보다 훨씬 더 주목을 받기는 했거든요. 요즘에는 타이틀곡만 듣잖아요. 거의 그렇거든요. 정규 앨범 내면 타이틀곡만 듣는 편이라서 다른 수록곡들이 사랑을 받는 일이 좀 드물어요. 근데 이 당시에도 이제 2000년대 초반이니까 아무래도 CD 세대이기 때문에 CD를 구입하셨던 사람들이 바람이 분다를 더 사랑해서 바람이 분다가 이제 타이틀곡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들었던 그래서 이제 눈썹 달에 원래 타이틀곡은 아니지만 타이틀곡처럼 된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이재그만이란 노래는 상당히 좀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는 게 저는 굉장히 아쉽거든요. 이 노래가 타이틀인 이유가 있거든요. 이 노래를 소라언니든 소라언니의 회사든 여튼 이재그만을 타이틀로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진짜 관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노래 진짜 명곡이거든요. 이 노래도 역시 바람이 분다를 작곡하신 이승환 씨 더 스토리의 이승환 씨의 곡이고요. 당연히 가사는 이소라 입니다. 그래도 너무 궁금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그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 노래를 들으면요. 이 노래가 왜 타이틀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되게 궁금하죠? 얼른 들어볼게요. 이소라 이제그만 이제그만 이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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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지금 이제그만 처음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네요. 어떤 사랑을 하면 저런 가사가 나와요. 소라 언니는 무슨 인생을 사신 걸까요? 같은 사람인데 대체 무슨 감정이어야 이렇게 노래하시는지 일단 처음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니까 굉장히 뿌듯하고요. 이 명곡을 제가 들려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나 영광인 순간 입니다. 정말 이 노래가 왜 타이틀인지 좀 아실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일단은 이소라 하면은 목소리가 좀 사실 되게 특이하잖아요. 비슷한 느낌이 없어요. 이소라 하면은 뭔가 좀 중저음역 때부터 산하게 이렇게 좀 쏘는 소리가 아니고 약간 부드러운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느낌이 많고 약간 우는 소리 왜 사람이 울 때 나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 느낌도 있고 해서 이런 절절한 이별 노래가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노래에도 가사가 진짜 보통 가사가 아닌 것 같은데 이젠 불안하지 않아요. 더 의심하는 일도 없네요. 이별을 하고 나서 이런 마음 이거 진짜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별 하고 나서는 정말 많은 감정을 느끼지만 더이상 불안하지 않고 더이상 의심하는 일이 없다는 이 가사가 저는 너무 와닿았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가사는 가장 마지막에 좋아했다면 우리 사랑했다면 다시는 만나지 말길 바라요. 이 노래 처음 들었던 그 순간이 또 기억이 나는데 노래를 가사를 가사질을 안 보고 들었었는데 좋아했다면 우리 사랑했다면 우리 까지 듣고 다시 만나자는 건가 하고 들었었는데 다시 만나지 않길 바란다면서 노래가 끝나잖아요. 이제 더이상 사랑 싫다 더 만나고 더 만나고 싶지 않다. 우리 다시 만나지 말자.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그렇게 마음이 아팠다는 사랑을 하고 있을 때 더 많이 아팠다는 이야기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별 노래들 중에서 저는 이제 그만 진짜 진짜 가사 너무 잘 쓰신 것 같고 멜로디도 너무 아름답죠. 우리가 같은 상황에 놓여도 모두 다 느끼는 게 다르듯이 왠지 이소라라면 더 많은 거를 느끼고 더 많이 아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바람이 분다가 정말 대단한 명곡이라서 이 타이틀곡을 넘어섰지만 이제 그만두 결코 진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노래입니다. 다음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듀은 이라는 곡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앨범 향을 향수를 뿌렸다고 디올의 듀은이라는 향수를 뿌려서 발매를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노래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소라 듀은 네 듀은 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스윗피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실 수도 있는데 델리 스파이스는 아시나요? 너의 목소리가 들려 델리 스파이스의 김민규 선배님이 이 노래를 작곡하고 편곡까지도 하셨어요. 지금 들어도 되게 멋지죠? 되게 분위기가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좀 사막 같기도 하고 그쵸? 좀 나 혼자 있는 듯한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제가 라이브 하실 때마다 매번 가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너무 라이브 콘서트를 제가 많이 가다 보니까 어떤 노래를 하셨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이제 내가 그때 이소라를 봤다. 몇 년도에 내가 이소라를 봤다. 이거만 기억을 하게 되더라고 나중에는. 나중에는 그래요. 나중에는 소라 언니를 보러 가야지 노래를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 와 소라 언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브랜드 공연인 봄 이라는 콘서트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 해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봄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를 앞에 첫 번째 봄 두 번째 봄 이렇게 콘서트 이름을 붙이시는데 한 번은 멘트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봄에 콘서트를 늘 했는데 이게 봄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소라를 봤다. 그런 뜻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말씀도 정말 잘하시죠. 그냥 사람 자체가 진짜 매력 있는 그런 아티스트 이기도 한 것 같아요. 노래도 너무 잘 만드시고 노래도 너무 잘 하시고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진 아우라와 카리스마 그런 것들이 좀 남다른 정말 남다른 분이 아니신가 합니다. 온라인 콘서트도 이렇게 예매해가지고 제 작업방에서 엄청 크게 틀어놓고 봤던 기억이 있네요. 엄청 아쉬웠죠. 만약에 이소라를 안다면 그리고 이소라를 조금 좋아한다면 공연은 꼭 가셔야 돼요. 공연에 가시면 이소라라는 아티스트를 피부로 확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소라 공연을 처음 간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가 두 번째 봄 이라는 공연 이었었는데 2009년 2010년 그때쯤 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압도 되는 거 있죠. 그때 또 이제 첫 번째 봄 때도 머리를 미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두 번째 봄 때는 머리를 이렇게 반삭하신 헤어스타일을 저는 그때 이제 거의 처음 보는 그 이 하나의 페퍼민트 때 뵙고 그때 이제 또 뵙게 된 건데 그 스타일링과 어떤 노랫말과 이 모든 게 이렇게 하나로 맞아떨어지는 그런 공연이었어요. 그게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다시금 좀 깨닫게 되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게 그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미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계획에 있으셨던 게 아닌가 그 노랫말들 사운드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그 아웃핏까지도 모든 게 진짜 하나로 완성된 듯한 느낌을 받았던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아 나는 그냥 영원히 이소라 덕이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 했었죠. 제가 못 간 공연은 제 공연이랑 겹쳤을 때거든요. 그래서 정말 미칠 일 정도로 진짜 안타까웠어요. 심지어 한 번은 그 연말 공연 앞두고 그 이소라 공연이 더 먼저 시작해서 그 앞에 공연을 관람을 하고 제 공연을 했던 기억도 있고요. 원래는 그 공연이 있으면 제 공연이 있으면 사람들 많은 데 안 가거든요. 혹시나 감기나 그런 거 걸릴 수 있어서 절대로 영화도 안 보고 사람들 많은 데도 안 가고 되게 몸 사리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소라님 공연을 보고 그 다음에 다다음날이었나 저희 공연이었었는데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감히 노래를 청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소라의 두 번째 프로포즈라는 프로였는데 그때 제가 나가서 언니 저랑 노래 해주세요. 하면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라는 노래를 같이 듀엣을 했었는데 이 노래가 전화를 건 사람과 전화를 받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노래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전화를 거는 사람 거는 사람으로 노래를 했어요. 그때 언니가 노래가 끝나고 나서 아 이거 내가 한 번도 라이브에서 해본 적이 없어서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안 된다. 이거 아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언니 제가 전화를 받는 사람도 할 수 있거든요. 한 번만 다시 해주시면 안 돼요. 해가지고 다시 방송 녹화를 해서 그 버전이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영광이었고 저는 게다가 두 번 부른 거잖아요. 노래를 같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세상에 아직까지도 안타까운 거는요. 그 영상에서 제가 노래를 참 못했다는 거 제가 처음엔 잘했거든요. 두 번째 했을 때 약간 저도 떨었는지 노래를 참 못했다는 거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또 영광인 건요. 이 시시콜콜한 이야기는 라이브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도 하신 적이 없고요. 저랑 하신 게 유일합니다. 듣고 올게요. 시시콜콜한 이야기 시시콜콜한 이야기 이소라 눈썹 달 6집 앨범의 가장 마지막 곡이에요. 원래는 이 노래 제일 마지막에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나와서 이 노래 먼저 들려드렸습니다. 이 노래는 이한철씨가 작곡을 하셨어요. 이한철 하면 그 노래 아시죠?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노래 작곡하신 분이죠. 이한철씨의 작곡 편곡 근데 다들 모르실 거예요. 이한철씨 하시면 되게 발랄한 분위기만 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7집에도 이한철씨가 곡을 쓰신 게 있는데 진짜 슬프고 그래요. 여튼 그래서 이소라 선배님은 이한철 선배님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슬픈 노래 잘 쓰는 분이라고 그런 얘기 하셨던 게 기억나고요. 이 노래에서 이제 그 이름이 나오죠. 나는 모르겠어 윤호의 진짜 마음을 그래서 윤호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얘가 누구냐 이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윤호가 대체 누구냐 윤호윤호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이게 그 소라언니 콘서트 감독 해주시는 분 성함이 윤호라서 발음하기가 되게 부드러운 이름이라서 너 이름을 써도 되겠냐 노래에 그런 이야기를 감독님한테 물어봤다고 하십니다. 감성 파괴라고 그랬나 감성 파괴가 근데 여튼 이름이 부드러운 노래하기 부드러운 이름이라서 쓰신 것 같아요. 뭐 전 너무 좋던데요. 여러분들 오늘 들으셨던 노래들이요. 다 한 앨범이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정말 명반 아닌가요? 믿을 수가 없죠. 이소라 특집을 예전에 누가 해달라고 하셨는데 혼자 고민을 했어요. 한 시간 동안 이소라 얘기를 다 못할 텐데 어떡하지? 하다가 그러면 육집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오늘 육집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앨범에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앨범 12트랙까지 12트랙이 있는데요. 이 트랙들 다 너무 좋으니까 나중에 쭉 한번 들어보시면서 가을 이소라 감성에 한번 젖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와주셔서 고맙고요. 제 덕력 가득한 이야기들 들어주셔서 귀담아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 소라은이를 처음 만나는 사람은 없겠지만 못 들어본 노래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있으시다면 제가 너무나 성공한 기분 되게 뿌듯한 기분이라는 거 말씀드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프로듀서 나인 작가 나인 DJ 나인 이었고요. 여러분들 내일 모레 주말이잖아요. 추우니까 따뜻하게 지내시고요. 푹 쉬시고 우리는 월요일날 다시 만나요. 이소라 봄 들려드리면서 굿나인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잘자요.